배우자의 사진과 함께 예쁜 아기의 사진을 본다. 나는 맨날 예쁜 아기 사진 보는데. 배우자의 사진과 함께 결혼 전 사진을 보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아니면 배우자의 사진과 음식,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사진을 보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배우자의 사진과 야식 메뉴판. 행복하다. 배우자의 사진과 함께 허공. 허공을 잃었다고 생각하기에. 허공. 아니면 배우자의 사진과 배우자의 생명보험. 생명보험. 보험 주소? 배우자의 보험 증거를 보면. 이거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죠. 우리가 오늘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잔인하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그냥 통장. 통장. 통장의 잔고. 더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렇지. 더 화가 날 수 있죠. 그런가. 우리 둘이 미래에 같이 하기로 했던 어떤 버킷리스트 같은 거. 아름답다. 그래. 좋네요. 세계지도. 버킷리스트. 나는 개인적으로 배우자 사진하고 좀 아예 상반되는 안 좋은 거일 것 같아요. 이렇게는 되지 말자. 네. 그러면서. 재난 현장 뭐 이런 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옆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배우자의 사진과 반려동물. 맞죠. 그런 분들 많아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최면을 작곡하는 거죠. 정답입니다. 어. 정답입니다. 어. 뭐야. 우와. 깜짝이야. 뭐야. 야 다음 시에는 속으로. 그냥 이 오빠 헛소리한다 했는데. 내가 행복했던 게. 지금은 뭐 같이 없지만 하늘나라 같지만. 우리 강아지 봤을 때 행복했거든. 자식은 좀 아니야 느낌이. 걱정도 많고. 거식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얘는 많이 주기만 하거든. 그렇지. 행복감을 줘요 그래서. 진짜 나이스하게 흘렸거든요. 어. 근데 다들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냥 갔나보다 했는데. 우와. 깜짝이야. 난리하다 뭐. 또 경험과 삶에서 나와. 그래.